내가 원하는게 클라루.... 포라고.... 팔만하지 않나요? 붕껏 막히고 내장 꺼내기 들어가니까 정해야죠 이제 약올리면 안됩니다 진짜 태어샤 맞을수도 차분하게 갑시다 오! 하! 하! 야! 저! 하! 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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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그거 나오냐 그게 또 와.. 아 살아있네 으! 으! 정해야지 감 살아있네 라운드 3 라운드 3 파이트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정말로 라운드 4 파이트 어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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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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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갈걸 아하앙 아아아앍 아아아앍 아아아아앍 차분하게 와아아아 λws 5 4 5 루임 5 5 5 5 6 5 6 5 6 퐈 퀑 퀵 턴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아아아아아아 아우 볼락이네 오예 오예 아쓰 으아아아아아 마지막까지 한방을 노리자 아아아아 뭐하고 말이야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다음 배틀에서 만나요 다음 배틀에서 만나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아침까지인가 자 추천 한번씩 박아주이소 야무지게 어이거 좋지 아아 커키들끼리 점나뻔 다음 배틀에서 만나요 다음 배틀에서 만나요 아아 다음 배틀에서 만나요 아이 뭐야이거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 위기를 모면해 모두다 아아 아아 야아 뭐어 이거 진짜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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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있다 하지만 저는 귀모으기에 파일법을 알고 있죠 그냥 누워서 한대 만든게 파일법이 체리 일어나다가 저거 밟길지한대 맞고 또 이거 한대 맞고 끝난거 난 알지 왜 저번에 맞아봤거든 그냥 누워서 한대 맞는게 낫지 디모기란 이런거다 졸라셋 아 근데 나 클라 잘하는거 같애요 아무리 봐도 딱 내 캐릭에 와닿는거 같은데 조금씩 아 아잇 뭐 발악한다 아아 이상한 옷 발악을 왜 해 아잇 뭐 안맞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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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 하하하 저스티스의 한탄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아우 와우 아아 북측이 은근히 리치가 길어요 백댓이 한 번으로 잘 안빼진다 아 이봐라 이씨 아 절랍네 오오고 7초만에 죽었다 이씨 톡까맞았다아 아 아 안되네 아아쒸 왜 안되냐 K.O. Round 2 Fight Assess K.O. Assess Round 3 Fight Assess 차분하게 차분하게 Round 4 Fight A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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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ehöver R- Oh Y- A- 아어어어어어어! 전라짱 아~~ 뭐야 아아! 미쳤다! 진짜! 오! 게이두스! 뭐 사운드 왜그러... 뭐 이상합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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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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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아... 아! 어 센스를 해야 되겠다 내 장 끄내기 나의 장례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오옹윽 위에 뱉다 오옹윽 천란이의의 뱉다 라운드 3 파이트 아 왜 안대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빛들 마지막 라운드 팀 어잇 먼키기 왜 안나가nga 아 이 또라이 이거 이씨 아 이 또라이 또라이 같이 하네 이상한거 아 저거 상당히 야아 또라이 헬프메야 이씨 돈 분노찬걸 나에게 풀고있노 이씨 아 속상해 자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내장끄내기가 최고지 라운드 투 파이트 야 뭐 이익을 이래 마냐 오예 오예 아아아아 뭐야 이 게임 이거 이 게임이가 미치겠다 잘 말이 없다 뭐하자 너 뭐하자 너 오우 전라무서워 아 이 게임이 하하 아 뭐 다 피하는거야 좋아 좋아 아 이 또라이 이거 오오오 아 내가 코인있나? 아아 속상하네 아 스페셜 리벤즈 매치 아 아 코멘트에 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나의 분노를 받아라 라운드 1 파이트 무너질 수 없지 mbc 클라우디오 잘합니다 대급 올릴거다 mbc 클라우디는 잘한다 대급 올릴거다 안되지 인자 아아 아아 들케가 너무 아프다 어이 부실한거 또 윙윙 으흐흐흐흐흐흐흐 스타워지냐 이씨 후회하기가 된거야 포시나 폐렌 응 읠 으흐흐흐흐흐흐흐ct 그냥 쓴 포시나 핑쩔 어? 이거..클라 이거 말하는거야 발동으로 말하는거야 발동 15 넘을걸 폭킥 있잖아 바보아네 폭킥으로 뛰면 되지 아이씨 큰일났다 저스티지 또라이짓 하고있다 멘트만 멘탈 파괴됐다 그때 날로 먹어야지 난 최선을 다해서 날로 먹을거야 말씀하시는거 너무 재미있으시네 추천한번 박아주이지 압산? 아이씨 뭐야 아아 한번도 안하나 아이씨 아아 아이고 자! K.O. 클라 잘함 나! 클라 잘함! You win! 버르세요 에서 제라! 아... 비닐을! 파란색 빨간색 이런거 하니까 안되겠다 아... 같은 오락실인데 뒤통수 맞는거 아닌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죠 제가 어 조심하고 있어요 멘트를 좀 안하면서 아... 형식 어...저바저바라 멘...멘탈...멘탈 나갔다니라 멘탈이 형식 그렇게 살지마소 이라믄 의자...의자 집어던질줄 몰라요 조심해야되죠 어...허치질 않네 아... 포킹홍 아... 아깝다 오호 윙 쓰읍... FIGHT 어... 뭐 이 더라이 이거... 아아 와부냐아 와아 베물기 많아 뭐 이 바보는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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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앟! 와아아아아얇!!! 왜 계속 흔들고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해라 그래그래 ㅎㅎㅎㅎㅎㅎ 아~~이거 뭐야 이거 뒤모아라 허허 안 모으네 바보야 안통할거야 난 이길거야 뭐야 이거 뭘 할 시간을 줘야 뭘하지 바로 왔으면 레아스 놓고 어? 아 니 바락할 줄 알았으니까 혹시나 이타나 또 바락하다 쳐맞을까봐 이거 맞으니까 쓰지 아아 니 붕고 왜 쓰냐 아 아아아아 졸라 조금만 짧았으면 되는데 라운드 4 파이트 으어엏 뭐오이 도라이거 으어엏 아아이 도라이 졸라쌤 26 버터 2 하하 아아아아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하하 armpits 쭈쭈고라이! 누군데? 치고로 반타고때되고 있네 어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거 모호이고 인성래야 정해야지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런거 없지 아 정말 그래도 내가 형이 돼 아 와우 안통한다! 어무야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역시 탱RK 최고다 딱 네데때렸는데 죽었다 뭐 뭐 다른것도 필요없습니다 행할게요 하고 초강말맞습니다 라고 아 왜 안나가냐 아 레이지하츠 일단 뒤로 모아놔야되요 분권 막히고 내장이 합격이기 때문에 기를 모아 놔야지 인자 우리 분권을 못쓰죠 니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더불어불어 쓴다고 더불어불어 이탈을 맞는다고 정의하자 나한테 왜 저거 쓰냐고 하였어 맞으니까 쓰지 어어어 쩔었다 정의하자 청년 야 이제 그만하자 한판만 하고 다섯시다 너 가야 돼 어 제대로 해라 계속하면 너 배꼬된다 제대로 좀 하자 인자 어 제대로 해봐라 이런거 좀 맞지말고 어 배꼬되겄다 어 배꼬되겄다 어 배꼬되겄다 이렇게 되죠 큰일난데 그쵸 무조건 불을 모아놔야되요 그래야지 분권을 못쓰니까 병력장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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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되면 인자 분권은 인자 묽은품이 되는거지 어셋 아 이런거 어차 안통하네 어 어 아이씨 야이씨 아아 임마 이씨 좀 허쳐라 앞에서 깔짝깔짝 좀 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uch tb 후 것 host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 무릎이 최고지 한번만 더 하나 고맙다 고맙다 12시에 일어나야 된다 12시에 오픈해야 된다